메타세 콰이어의 환상숲 연못과 하늘에 닿을 듯한 커다란 나무의 이국적인 풍경 눈이 오면 겨울 왕국의 놀이터가 되고 실내에서는 미니 식물원으로 맛있는 음료와 티저트까지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카페에 다녀왔어요 아기자기한 식물들과 소품부터 따뜻한 우드톤의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 힐링하기 좋은데요 소문난 뱅쥬와 아몬드라떼, 레몬 올그레이 계획과 젤리까지 제가 주문한 것들 모두 정말 맛있어서 추천해요 바로 옆 메타숲 탐방하러 나가봤는데요 엄청난 도피와 수많은 나뭇가지 향연 히야! 눈이 많이 오니 겨울 온 거 끝자체 눈싸움하면서 마음껏 누리고 설균과 메타숲에 둘러싸인 연못에 앉아 물망하면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환상적인 뷰티포 눈사람 옆에서 흐르는 음악에 몸을 맡겨 뚜둥시뚜둥시 나만 알고 싶은 이곳 메타포레스트 오늘도 잘 돌아갑니다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